퓨전 360으로 디자인하는 나만의 굿즈 3D 프린팅 책에서요. 반려동물 목걸이 첫 번째 예제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미니 E-젤 예제 부분에서 스케치를 그릴 때 앞서 만들어진 스케치나 또는 본체에서 손이 잡히지 않을 때 참고하는 추가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스케치를 그리고 나서 돌출 이용해서 솔리드 본체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면에다가 스케치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앞서 그려진 바디에서 여기에서 이 아웃라인을 가져가서 그대로 옵셋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옵셋 기능을 키면 여기 바디 라인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옵션이 꺼져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에서 일반에서 디자인 넘어가게 되면 여기 활성 스케치 평면에 형상 자동 투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동 투영. 이 부분의 기본 설정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앞서 그렸던 스케치나 바디의 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고요. 적용을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스케치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뼈다귀 윗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해서 여기 바깥쪽 선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 투영이 되기 때문에 선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 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미니 이젤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그렸던 본체에서의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 투영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이전 본체에서의 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